. 세트 포인트 그리고 우승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인데 블락킥! 어 살았어요. 살아있습니다. 자 챔피언 포인트가 되나요? 다시 살려댑니다 2단 넘겼고 다시 한번 때려야 되는 연세디그 막아야 되는 커브 때렸고 네! 성공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던 29번 최유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블록킹을 피해서 때렸던 최유진 이렇게 되면서 연세디그가